오늘은 천사와 마귀의 바른 이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많은 분들이 이런 저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그 케빈 제다이의 영상을 보면서 케빈 제다이가 잘못 말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타락천사하고 내필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시키고자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이 영계의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 이 피라미드를 그대로 모방한 게 이집트의 피라미드예요. 사탄입니다. 사탄. 이게 하나님의 구조 하나님의 나라도 이렇게 피라미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천사들도 계급이 있어요. 계급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뛰어났던 천사 이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먼저 그게 있었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천사의 타락이 있었는데요. 그건 제가 이제 천사의 타락이라고 그런 주제 강의를 올렸었어요. 구원과 원재라고 해가지고 올렸었는데 이 보세요. 그 별들의 3분의 1이 타락을 한 것 별들의 3분의 1을 이제 용의 꼬리가 별들의 3분의 1을 쳤다고 하는 것처럼 이 그룹 천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천사들 중에서 가장 높은 천사가 이제 그룹 천사입니다. 그룹 천사. 그룹 천사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요. 이 성... 근데 이제 이 그룹 천사였던 헬렐. 헬렐이죠. 헬렐.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루시퍼, 루시엘이 아니라 루시엘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이 헬렐이라는 자였습니다. 이 헬렐이라는 자가 타락을 해가지고 루시퍼가 된 거예요. 루시퍼. 이게 그룹 천사였는데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이사야서 14장을 가보면 나옵니다. 이사야서 14장. 이에르미아 전에 이사야서 14장. 그리고 에스겔서 28장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너 새벽의 아들 개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너 열국을 세력하게 하던 자의 어찌 그리 땅에 꺾여졌는고 내가 내 마음에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자를 높이리라 내가 부쪽 곧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존자 같이 되리라 하나 이제 내가 곧 음부의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지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처럼 이 천사의 타락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같은 경우는요. 에스겔서 28장이 있죠. 이 정도는 그냥 성경 상식이니까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 천사에 대한 타락 이런 건 그냥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알려 대주제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 마음의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같이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오 신이 아니거늘 보라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을 은을 곡관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장삼으로 재물을 더하였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내 대주제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말하노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같은 채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여기에 나와있죠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대주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옥세였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또다 여기 이제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보석과 홍마노아 창옥과 청보석과 나목과 홍보석과 황금으로 단장하였고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내가 너를 위해 소고고와 비파가 예언되었다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이 두로 왕에 대해서 두로 왕 안에 이제 그 루시퍼가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압박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 짐승의 권세 그 사탄의 루시퍼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자가 이 두로 왕입니다 내가 지음 받던 날에 너는 기름을 부은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 위에 있어서 불타는 돌돌사리의 왕래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내 모든 길에서 완전하더니 마치 내 불의가 드러나도다 이렇게 해서 타락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타락을 하게 되면요 이 천사들의 계급이 있던 것처럼 이 꼭대기에서 타락을 하면서 이 천사들을 다 데리고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이 타락을 한 거예요 1,000분의 1 그러니까 그룹 천사들도 여러 명이 있는데 거기에 루시 헬렐에게 속했던 그룹 천사들과 그리고 거기에 속했던 천사들이 다 타락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이 마귀가 된 것입니다 보게 되면요 별의 숫자가 얼마냐면은 10 곱하기 10에 22승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별의 개수가 근데 별의 3분의 1을 타락을 했으니까 이 숫자가 마귀들의 숫자입니다 엄청 많죠 그래가지고 이들이 다 타락을 하게 돼가지고 이들이 인간에게 살고 있는 거예요 뭐 예수님 시대에는 군대마귀 같은 경우는 이천이라고 했었잖아요 이천 근데 요새 같은 경우는요 보통 한 사람에게 있는 마귀의 수가 그리스도인이어도 막 2천, 3천보다도 훨씬 더 많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2억입니다 2억 보통 2억에서 한 3억의 마귀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조무래기들이 보통 한 사람당 그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이렇게 지옥에 데려가려고 발악을 하는지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근데 이거를 보게 되면요 이런 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내필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케빈 제다이 같은 경우도 내필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돼 있던 것처럼 여기에 이제 3 그렇게 3분의 1의 타락을 했기 때문에 보통 한 사람당 2억에서 3억 마리의 정도가 마귀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마귀가 많아요 마귀가 많은데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창세기 6장을 한번 가봅시다 이게 바로 이 타락천사들이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된 것이 아니 이 사람들이 아니지 이 타락천사들이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 우리말 번역으로 귀신이라고 번역된 거는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봅시다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에서는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택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삶는 자라 지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보게 되면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여기 된 것이 이게 바로 천사들입니다 여기 이제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베니하 엘로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원어성경을 보게 되면요 똑같은 데를 찾아보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이 천사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디 똑같이 쓰였느냐 욕기서 1장 6절입니다 욕기서 1장 6절 가보겠습니다 욕기서 1장 6절 욕기서 1장 6절 여기 1장 6절이죠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우 앞에 섰고 사탄도 그 앞에 서 있는지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어디겠어요 영계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데에서 천사들이 있고 거기 이제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 거잖아요 그래서 영계에서 하나님이 있는 곳에 여우 앞에 있는 곳에 천사들하고 사탄도 온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이 베니하 엘로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이제 천사라는 것이 확실히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가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이들은요 이들은 이제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요 창세기 6장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택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에 여우와께서 이루시되 나의 영이 사람과 더 이상 다투지 않냐리 이는 그대로 육체가 됩니라 그러나 그의 날은 120년이 됐니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이요 에녹서예요 에녹서 에녹서는 성경 외경이기는 하지만 에녹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케빈 제다이가 잘못 말하는 게 무엇인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에녹서 같은 경우는 제 블로그에 제 블로그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서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외경이니까 보통 이제 외경을 읽어보겠다 호기심으로 읽어보려면요 적어도 성경 한 성경 10독에서 20독 정도는 하시고 보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여기서 보게 되면요 그렇지만 에녹서 같은 경우는 한 번쯤 읽어볼만 합니다 에녹서입니다 에녹서 에녹서 1장에서 구절을 보게 되면요 보라 하나님께서는 만명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사람들이 심판을 준비하고 내려오시라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육신을 따라 경건치한 모든 경건치 않은 죄를 낱낱이 지적하여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시느라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어디 있냐면은 유다서에 있습니다 유다서 유다서에서 이 에녹서를 인용한 거예요 근데 이 다음에 이제 좀 보게 되면요 일단 뭐 나무에 대해서 뭐 잡단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천사들에 대해서 나오게 돼요 육장부터인데요 에녹서 1 육장부터 보게 되면서 인간들의 자녀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서 그 중에는 잘생긴 남사와 아름다운 여자들이 많아졌다 하늘의 아들인 천사들이 땅 위에 아름다운 인간의 딸들을 내려다 보게 되었다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지상으로 내려가 인간의 자녀들 중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취하여 아내로 삼아 자식을 낳으면서 지상에서 살지하였다 천사들 중에 대표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샘 자차라 하였다 그가 말했다 두렵건데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다른 천사 모두가 그에게로 대답하였다 우리들은 모두 다 맹세하기로 하였다 우리 계획을 절대로 누설지 말고 마법을 걸어서 실행에 옮길 것이다 그래서 그런 천사들이 다 맹세하였고 그런 천사가 200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천사 200명이 전부 다 이제 내려오게 된 거죠 내려오게 돼가지고 이들 대표 천사들과 나머지 천사들이 모두 다 인간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다 그들은 동거를 하면서 마법을 가르쳤습니다 마법을 가르치며 그리고 이제 도구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죠 그리고 이 거인의 자식들의 뼈는요 그러니까 키는 한 3kg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리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이 DNA가 변형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아세일은 인간에게 창과 칼을 만드는 법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처럼 이 무기 사용법도 가르쳐 준 거예요 무기 만들고 그리고 화장하는 법도 가르쳐 주고 그리고 위장술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부적절한 상황 행위가 정신적인 타락이 편만하게 된 거예요 이 아마치라스가 마법을 가르쳤고 아마라우스가 마법을 푸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 그리고 별을 보면서 점치는 방법을 알려주고 문자와 기호도 알려주고 우주의 천차를 가르치고 달의 운행과 변의 울음 등 그런 것들이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명이 지금의 문명보다 더 뛰어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 예전 문명 같은 거 이렇게 발견되는 기록들 보면요 기계 같은 것이 이제 그게 이제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간의 수명 자체가 이제 800년, 700년, 900년 그렇게 가까이 살던 때니까 충분히 그만한 이제 대수가 이어져 왔으면요 인간의 그 기술이 얼마나 진보가 되었었겠습니까 지금과도 비슷할 정도로 저는 그렇게 진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그런 이제 지상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악한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였고 그리고 샘지차가 당신의 권능을 위임받은 자로서 얼마나 큰 행악을 범하고 있는지 이 샘지차도 천사죠 그들이 모두 다 인간의 딸들을 취하고 지상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내로 삼아 자식을 낳아서 온갖 죄를 범하고 있사옵나이다 아내들이 거인 자식을 낳아서 지구상에는 지금 피와 폭행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 죽은 영혼들이 애거라는 소리를 그래서 이 거인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을 마구마구 먹기도 하고 삼키로나 되니까 막 먹기도 하고 하늘의 것들을 이렇게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멕의 아들로 가가지고 이 세상에 종말이 오며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시작된 이유가 이 천사의 타락 때문이었어요 천사가 육신을 입고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보게 되면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니도 되어 있다는 것처럼 천사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고차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인간 세상에 와가지고 육신을 입을 수가 있어요 보면은 이제 선이 점이 1차원이고 선이 2차원이고 3차원이 공간이라고 한다면요 그렇다면은 이 2차원이 점으로 내려가는 건 쉽잖아요 3차원인 존재가 2차원 선으로 내려가기는 쉬운 것처럼 이 천사도 마찬가지로 육신을 입었습니다 육신을 입어서 나오게 된 게 네피림들이었어요 네피림들은 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인들이 여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요 그 다음에 어느 누가 괴로움을 참지 못해 스스로 분신하여 죽고자 한다면 혼사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여러 영웅을 불, 그러니까 여기서 쾌락을 즐기는 영혼들을 벌하라 타락한 천사들의 잡종 거인들도 영원한 벌에 처할 것이다 그들이 인간 세계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의로움과 진실함이 영원하도록 새로 지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아의 홍수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13장, 14장 그래서 애녹하고 천사들하고 대화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요 천상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지상의 것을 탐내고 영적인 존재가 지상의 육신을 탐하여 아름다운 여인을 범하게 되면 그 정신 자체가 악마로 변해서 그 호순이 잡종 괴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영적인 존재의 고향은 하늘나라인 것이다 지상에서도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되려고 한다면 천사의 모습을 닮아야 하리라 그런데 감히 천상의 존재인 천사가 지상에 내려가 인간의 육신과 합하였으니 그 생각 자체가 악마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 잡종 거인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라 구름을 걷어치우고 폭력을 행사하며 지상의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지상의 생명체를 다 먹어치우고 나서도 그들의 배고픔은 만족이었고 그들의 목마름이 다음이 없으니 지상의 인간들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8명만 구원을 받았었잖아요 이제 상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자들이 이 천사들이 악한 것들을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무기 그리고 각종 편리한 것들을 가르쳐주면서 기술이 진보를 했죠 기술이 진보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성령이 아니면은 무엇이겠어요 악령인 것처럼 그리고 우리 존재들 자체가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들은요 영이 강한 것에 굴복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여기 천사들이 있고 거인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이 악의 크기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악의 도살장에 이끌려가는 것처럼 끌어가고 그리고 그 악을 이겨낼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노아 이외에 노아와 여덟 식구 이외에 다 멸망하게 된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악이 너무나도 번성해지고 천사들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이제 그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운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는 한 번의 기회를 더 준 거예요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요 베드로 전서 3장 19절에 나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9절 3장? 19절? 제가 또한 성령으로 오게 있는 영들에게 가서 전파였으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그의 영이 옥에 있는 영들에 가서 전파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음부에 내려가가지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취하시죠 근데 이 에녹 때의 노아의 홍수 때의 8명밖에 구원을 못 받았잖아요 그것은 이제 천사의 힘이 너무나도 강력했었어요 타락한 천사의 힘이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전파를 하였고 여기서 이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예외적인 거예요 진짜 극히 예외적으로 한 부분이고요 이 이외에는 다른 길은 지금 만약에 죽어가지고 지옥 가면은 그 사람들이 다시 천국에 갈 그런 기회가 있냐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때는 딱 한 번의 기회가 이 사람들에게는 주어졌던 것이고 이 사람들은 그때 이제 지옥에 가가지고서 예수님의 그 영의 복음을 듣고 믿은 자들인 거죠 이거는 진짜 특별은혜 특별은혜 특별은혜인데 이런 것은 이제 다시는 없습니다 어 이 당시에 이 타락천사들로 말미암았던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타락한 천사들하고 그리고 거인들 타락 천사와 거인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서 쓸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타락천사와 거인들은 어떻게 됐냐 이 타락천사와 거인들은요 영혼이 그러니까 DNA가 완전히 바꿔진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마귀처럼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들이 죽자마자 이들은 흑암 속에 영원히 결박해 두었습니다 심판태까지 흑암에 결박해 두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유다서 1장 6절에 나와요 유다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심판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육신을 입고 타락한 천사들 같은 경우는요 이 타락의 천사의 두 종류가 있죠 타락한 천사 그러니까 인간이 있기 전에 타락한 천사들은요 마귀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 타락한 천사하고 거인들은요 어떻게 됐냐면은 이들의 영혼은 바로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심판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더라 그러니까 흑암이 있어요 흑암 속에 하나님께서 이 노아 때 타락한 천사들과 거인들의 영혼들은요 여기에 이제 영원한 결박으로 가둬두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날 때 바로 불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이 마귀들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아니 이 마귀들은 그냥 영원한 결박 속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이 아주 컸던 거인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신이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얘들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 흑암 속에 영원히 결박이 되었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들은 이제 다른 거예요 이제 케빈 제다이 목사님이 그거를 잘못 말한 부분인데요 이런 것들이 그런 다음에도 여러분들 또 있었어요 또 있었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는데도요 이제 민숙이 13장 22절 민숙이 13장을 한번 봅시다 민숙이 13장을 보게 되면은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22절 24, 22절에서 민숙이 14장이구나 13장 22절을 보게 되면은요 또 내계비로 올라가서 해론에 이르렀으니 해론의 애굽의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는 안학자손 아이망가 새새와 달매가 있더라 라고 되어 있었고 그리고 민숙이 13장 33절에 있어요 거기서 여기서 있구나 거기서 또 안학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그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하니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시대까지 또 천사들이 인간의 딸들을 보고 아름다워가지고 그들을 딸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타락해가지고 또 그런 짓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왜 가난한 족속을 멸하라 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족속을 여기서 이제 가장 멸하라 했던 족속이 이제 여러가지 족속이 있지만 그 거인의 자속 거인 때문이었어요 거인 이 DNA가 변형된 자들은요 구원을 잃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베리집을 받으면은 구원을 잃어요 이것을 분명히 명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 지금까지는 이제 내 피림에 대한 것은 오늘 여기까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죽으면은 어디를 가냐 바로 후감 속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마귀는 뭐라고요 우리가 보는 마귀들은요 인간이 있기 전에 타락했던 천사들이 마귀가 된 것이다 그리고 지금 뭐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내 피림이 되어가지고 내 피림을 낳은 다음에 그 내 피림이 죽으면 이들은 어디 갔냐 바로 후감 속에 갇힌다고 성경 말씀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